한 발 더 깊이 깊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뉴스 리액터 드디어 당 소속이 생기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소속 조연욱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섭외 드릴 때 민주당 소속에서 그때도 무소속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소속이 생기셨는데 아니 주말 사이에 주말이 아니죠 설 연휴 사이에 진짜 깜짝 뉴스 가 이제 빅텐트 쳐질 거라고 말씀 하셨는데 쳐졌더라고요. 빅텐트 핵심 관계자로서 좀 막전 맞고 사망 빅핵관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저께 최고위원회를 처음 했어요. 정우천 의원이 당대표되는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를 했고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준비를 하면서 한번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복귀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원칙과 상식을 시작한 게 딱 석 달 전이더라고요. 3개월 밖에 안 됐어요. 시간표가 진짜 빨리 흘렀네요. 네. 그리고 탈당을 한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방송을 함께한 게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원칙과 상식을 하면서 혁신을 주장 을 했었고 한 달 동안 탈당을 해 가지고 대안을 좀 모색하는 과정을 가졌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사실은 통합하는 과정인데 정말 빨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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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주 일요일 말고 불구한 이제 열정 됐죠. 저희가 이제 그 인낙연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이제 한 이틀 사실 많은 비난 뭐 비판 뭐 오해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전격적으로 저희가 통합공간이 제안을 하면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불구한 72시간 정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었죠. 결정이 난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통합공간 제안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오후에 좋은 제안이다라고 받았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대표는 조건 없는 동의를 하고 사실은 그때 우린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할 때 심정은 뭐 있냐면 화요일 날 제안을 하고 수요일 날 첫 회의를 합시다. 오전에. 그것도 시간도 박아놨었어요. 오전에 회의를 하자. 그리고 안 오면 안 온 대로 간다. 개문 발치한다. 이게 그때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 김종민 공동대표가 오전에 이제 그날 이제 광주에서 행사가 있었어 가지고 그날 못 오고 오후에 이제 왔습니다. 오후에 첫 회의를 하고 그날은 분위기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상황이 달랐네요.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속은 해놓고 언론에다 얘기는 해놨으니까 금요일 날 이제 연휴 첫 날이죠. 첫 날 용산역 가서 전부 웃으면서 이제 같이 설 인사 다 하고 그때서부터 금요일 하루 종일 이제 회의를 해 가지고 그날 하루에 끝낸 거였었죠. 그러니까 과정은 그랬 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어떤 게 성공의 원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자화자찬을 하자면 어찌 됐든 원칙과 상식 두 의원이 들어갔었을 때 이낙연 대표 쪽에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었을 때의 상황과 합류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잘했다라는 거. 저희가 중간지대에 남아 가지고 뭔가 이제 끌어당기는 노력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이준석 대표가 익히 그라 하듯이 재빠른 응답을 해 준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태섭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를 해 준 것.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마지막에 이낙연 대표가 특히 당명 문제 관련해 가지고 통 크게 양보를 해 준 게 지됐던 3지대 통합의 네 가지 조건이 합쳐진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그럼 결국 당명 이 핵심 어떤 논란 사안 중에 하나 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사실 통합 공간위를 제시한 건 좀 웃긴 얘기였 었어요. 순서가 좀 웃기잖아요. 당을 합친 다음에 공간위를 만들고 막 그렇게 당 합치고 당원 단계도 만들고 정강정책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날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처음에 얘기했어야 될 문제가 뒤에 나온 건데 다행스럽게 잘 해결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사실 또 산넘어 산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계속 좀 상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네. 개혁신당 현역의원 추가 합류.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최고위원회 두 번째 열었죠. 네. 오늘 개혁신당이 두 번째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공간 얘기해 주셨는데 개혁신당의 공천을 지휘할 공간위원장의 범위를 좀 좁히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조보석님께서 지난주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지역구에 나가서 최대한 제3지대를 넓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어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원래 본인의 지역구였던 남양주와 화성에 각각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랑 양양자 원내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김종민 의원은 오늘 용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과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두고선 영남이나 호남 지역의 상징적인 위치를 찾아서 선거를 치를지 아니면 조응천 이원욱 두 의원과 함께 배를 잃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지 전략을 모두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개혁신당의 과제가 공간위원장은 누가 될지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이 벌써 내일이어서요. 내일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어제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오늘 서른 의원이 개혁신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 보도의 진상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핵관이신데요. 아니.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고.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했는데 내일이죠. 그러니까 1분기 15일 기준이면요. 네. 국고보조금. 선관위에 저도 확인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내일까지 아무튼 입당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일단 거기에 연연하진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지금 4명에서 5명이 되는 것하고 3명에서 4명이 되는 것하고 사실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돈을 받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누가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도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설명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을 받자 그런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분과 대화하는 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서른 의원님이나 양정숙 의원님은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떤 조건을 서로 주고받아야 좀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엔 가장 첫 번째 체크해야 될 상황은 출마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게 지역구요. 지역구가 됐던 비례가 됐던 다시 22대 국회의 출마를 희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위치나 아니면 요구 같은 것도 좀 달라질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런데 다시 한 번 돈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개혁신당이 지금 6억을 받냐 안 받냐를 갖고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돌이켜서 4년 전을 보면 두 위성정당이 받아간 돈이 정당교부금하고 선거보조금 그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비용 보정까지 해 가지고 두 위성정당이 받아간 게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0억을 사실 이번에 또 받아갔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위성정당은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6억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으셔 가지고 관심은 감사합니다 만 저희는 좋은 현역 의원님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신인들 많이 받아 가지고 선거 잘 치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쯤에 김종인 위원장 공간위원장 물망 에 오르는 것도 맞죠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백브리핑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두 당의 공간위원장하고 조금 다른 공간위원장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들을 모신다는 것 갖고는 저는 부족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4개 세력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저희 공간위는 비례대표 공천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합실무위를 들어가서 각 세력들의 지역구 현재 출마 희망자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 지역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를 공천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현재는. 물론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많은 후보자들이 오겠죠 그건 사실일 텐데 그러니까 비례공천이 중요한데 이 비례공천을 어떻게 정무적으로 잘 조율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공간위원장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그 컨셉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우리 개념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대통령의 40년 지기 컷오프. 네. 오늘 국민의힘은 단수 지역 25곳 발표했네요. 네. 국민의힘의 공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 지역 25곳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공천 면접을 마친 서울 광주 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 중에서 단수 공천자가 확정됐습니다. 명단을 좀 살펴보면요. 권영세 배연진 조은희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1차 발표에서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은 전원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송파갑에 출마한 박정훈 전 앵커는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안영환 전 의원과 경합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석동현 전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지표나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으로 박정훈 1인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영환 공연관 위원장은 또 이용호 의원이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일주일 전에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단수 공천하는 게 유리할 거라 판단했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전원 경선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없다. 경쟁력 있는 분들의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는 관계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을은 김성태 전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현역 비례의원인 박대수 의원 한 명만 대상자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수 공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컷오프 이후에 윤핵관인 이철규 박성민 의원이 박대수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술친구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은 오늘 공관위 발표 직후에 공천 결과를 수긍하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단수 공천 지역 중에서 어디를 제일 눈여겨보셨어요? 발표 한 대 중에서. 오늘 발표 한 대 들은 사실 크게 주목할 만한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도 마찬가지고 1차 발표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큰 총평을 해보면 한동훈 폐 공천 혹은 주도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줬지만 1차 공천에는 사실은 갈등 요소를 별로 만들지는 않아요. 당에서 2차 3차 4차 발표를 할 때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긴장도가 막 올라가다가 그런데 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공천입니다. 마지막 공천 때는 그냥 쓱 다 밀어냅니다. 다 단수 공천으로. 정말 공천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이제 3월 초쯤에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계속 후보들을 애태우다가 마지막에 공천을 그렇게 하겠죠. 그럼 공천은 마지막을 중요하다. 마지막 정말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오늘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내일 3차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단수 공천 지역을 나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불추마 권고를 받은 문학진 전 의원의 좀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비선인 경기도팀이 있다라고 하면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도 모르게 이 경기도팀이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역구 경쟁자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안태준 당대표 특보를 언급하면서 친위부대를 꽂으려고 하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둔 거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새벽 sns에 새술은 새 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총선 국면에서 인적 쇄신의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굴 향한 인적 쇄신이냐라고 하니까 특정 임무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조현욱 보좌관님들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상황들에서 더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좀 눈에 띄는 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계셨던 경력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요 대표가 직접 전화를 돌려서 공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직접 전화를 돌리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하냐면 정말 측근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측근들한테 희생 을 부탁할 때 그때 사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닌 경우에는 대표가 직접 공천에 나서면 안 돼요 . 왜냐하면 대표의 말은 최종적인 거잖아요. 최종 보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공관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중간에 사무총장이 됐던 다른 사람이 나서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표가 나서면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사실은 직접 전화를 돌린다면 누군가한테 아주 가까운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네가 잘 나오고 그랬지만 우리 당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부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과 본인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말씀 처럼 측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들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문학진 의원이 당장 반발하고 났던 게 나보다 측측근이 더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찐명 뒤에 찐명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더민지역신회의 누군가를 지목을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재개발원의 수상한 유튜브. 네.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 홍보 영상이 올라왔다라고요. 네.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인재교육tv에 윤석열 대통령을 홍보하는 영상이 좀 잇따라 올라와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채환 인재개발원 원장이 취임한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김채환 원장은 좀 취임 이전에도 극단적인 주장을 콘텐츠로 삼은 유튜브 활동을 해서 좀 지명 당시부터 좀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러니까 김 원장은 원장이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생체 실험 지시 중국 공산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 영향력 행사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황당무게한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막말 혐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이다.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앉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인재교육tv 채널 좀 봤더니 그러니까 2024 설날 전국민 울게 한 그 영상.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설때 뮤직비디오처럼 올렸던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전쟁 선언한 놀라운 이유가 윤 대통령 의사들 설득 안 될 경우 이렇게 힘들고 고달퍼도 할 일은 한다. 이런 제목을 단 영상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들은 기존에 인재교육tv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좀 성격이 전혀 다른 데다가 김채연 원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그러니까 제목만 살짝 바꿔서 같은 영상이 동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 오래 계셨는데 사실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좀 전례 없는 일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말 맞다나 처음에 이분 임명할 때서부터 이 문제가 문제가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좀 유명한 보수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많이 영상을 삭제를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때 잠깐 문을 닫았다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채널을 열었습니다. 네. 그때 문제가 되니까 피했던 건데 지금 다시 보수 유튜버 활동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 네. 본인 개인 채널이 아니라 공식 이제 국가기관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 채널에 있는 걸 지목만 바꿔서 또 올리면 개인 유튜브 채널 에서도 또 수익이 좀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생각은 못했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네요. 그러면 누군가 공적인 걸 이용을 해 가지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민주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조회수가 올라가면 또 수익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뉴스 한번 짚어보죠. 네.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게 조용하긴 한데요. 내일 인사청문회 가 하나 있습니다. 네. 총선 공변이라서 다들 모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 의혹과 배우자 탈세 의혹이 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후보자가 어제 국회의 인사청문 답변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혹 다 부인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고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논란 그리고 손준성 고발 사주 유죄 이런 수사와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는 건 사실 모범 답안이긴 한데 정말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박성재 후보한테 물어봐 봐야 아마 답 안 나올 것 같고 검찰에 물어봐야 될 텐데 사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 법무부 장관이 모범 답안을 안 했었잖아요. 한동훈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모범 답안을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에 대해서 특히 야당 대표나 야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주어가 중요해요. 검찰에서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모범 답안인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검찰을 일상적으로 지휘를 하는 거지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면 안 됩니다. 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지난 법무부 장관이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자꾸 박성재 후보한테 물어보는데 이건 맞는 것 같고 지금 새로운 법무부 장관한테 기대를 하는 건 진짜 그 ministry of justice 딱 거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검찰이 제대로 하는지 지휘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모범 답안 간 듯도 어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잘 통하고 내일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청문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우상호 의원과 함께하는 당선 레이더 시작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기간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